또 태균 씨의 목소리로 사투리를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참 받아봤습니다. 3082님. 태균 씨, 경주에서 드라마 참 좋은 시절 같이 했던 스태프예요. 안녕. 항상 촬영장을 분위기 메이커로 만들어주던 태균 씨. 역시 완벽한 남자였어요. 그리고 밥차를 참 맛있게 드시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밥은 중요하니까요. 밥을 또 잘 드시는군요. 좋습니다. 거기에서 내는 가시나 안 믿습니다라는 대사가 있었는데 보여주세요. 참 좋은 시절 대사 중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사죠, 저한테. 네.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대사였던 것 같은데 한번 들려주시죠. 하나, 둘, 셋. 까먹었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네, 잠깐만요. 할 수 있어, 할 수. 내는 가시나 안 믿습니다. 이렇게. 역시 익숙하네요. 바로 나오네요. 깜짝 놀랐네. 준비할 시간 안 줘도 되겠어요? 네. 다음, 애그님. 태균이 마음속에 저장. 사투리로 해주세요. 하셨어요. 이건... 가능해요? 태균이 마음속에 저장? 오, 아주 담백하게. 너무 쉽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되게 익숙해 보이네요. 1442님. 긴머리 가스나 그 가스나. 10점 만점에 왔다야. 왔다야. 아까 그 가사를 바꿔주셨네요. 아, 실제로 바꿔주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10점 만점에 10점 바사를. 이거 그대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긴머리 가스나 그 가스나. 10점 만점에 왔다야는 처음 들어봐요. 저도요. 이게 원래 있는 사투리인가요? 진짜? 왔다라야 이런 걸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왔다, 왔다야. 이게... 아, 1442님이 경상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인 걸로 정리를 하겠고요. 네, 일단은 이 정도로 아쉽지만 또... 사투리 확인을. 네, 드라마에서 태균 씨의 사투리 연기를 더 보시길 바라면서 이 정도에서 아쉽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